예쁘게 꾸미고 사는 게 여건 아니지. 근데 50 넘은 여자가 아니, 한 인간으로서 50 넘은 사람이 인생에 자랑할 게 성형자란 외모 밖에 없어? 언니 돈 많잖아. 아, 주가 조작이지? 언니 고학력이잖아. 아, 그것도 논문 표절. 아, 언니 경력 다양하잖아. 이것저것. 아, 그것도 경력 돋보이고 싶어서 경력도 조작했다지? 왜 그랬어? 그렇다면 언니 연애 경력도 다양하잖아. 여자로서 능력자 아니야? 다양한 연애 경력. 근데 전부 노인 검사? 이거 연애 맞아? 대등한 연애 맞냐고. 아이고, 연애 아닌 것 같은데? 애매모호해. 어딘지. 그래, 그래. 자기도 스스로가 수치스러워서 50 넘어도 눈 까짚고, 써클 끼우고, 허세를 끼우고, 허세를 피우는구나. 음, 이해해 그 마음. 아휴, 아니 이해는 못하겠지만. 동정도 안 가지만 잘해봐라. 곧 못하게 될 날 온다. prowess or overlerel. 이제는